치즈케이크, 피치볼, 바빠 가득 팬큐인, 주르륵 시럽을 뿌려 제가 보틀케이크를 처음 접한 거는 아마 작년 파리에서일 거예요. 파리에 미샬락이라는 셰프가 있는데요. 그 셰프의 샵에 가면은 요새는 정말 한 90% 정도가 보틀케이크로 채워져 있어요. 예쁜 보틀케이크 안에, 보틀 안에 케이크를 담아놓고 그 옆에 정말 예쁜 작은 수저까지 딱 붙여가지고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지만 그 재료들도 너무 다양해서 먹기에도 되게 행복해지는 디저트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 보틀케이크 중에 과일을 이용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만들 케이크는 메론과 복숭아를 이용한 케이크예요. 메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엽산을 보충해주고 간 기능도 도와주고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과일이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 많이 드시는데 식욕 부진이 생기셨을 때 식욕을 증진시켜주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저는 보통 식욕이 부진해지진 않는데 그래도 여름에 아무래도 복숭아를 더 많이 먹어서 더 식욕이 느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통통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맛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오늘 더 맛있는 디저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만들 거는요. 무슬림 크림이라는 걸 만들어서 밑에 깔 거예요. 무슬림 크림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슈에 들어가는 크림 있죠. 슈에 들어가는 슈크림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슈크림 안에 버터를 한 번 더 넣어줘서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드는 크림이에요. 지금부터 잘 보시고 집에서도 손쉽게 맛있는 무슬림 크림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냄비 준비하시고요. 준비해 놓은 우유 냄비에 붓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준비한 분량의 반만 볼에 부어주세요. 냄비에 부어주시고 냄비 불에 올려서 약불에 미지근하게 데워주실 거예요. 볼에 계란 노른자 부어주시고 아까 남겨둔 설탕 반 넣도록 하겠습니다. 휘퍼를 이용해서 노른자와 설탕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박력분하고 크림가루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크림가루는 시중에서 구하시기 조금 어렵다 하시면 크림가루 대신에 옥수수 전분을 이용하셔도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크림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림가루 특유의 맛이 있어요. 약간 바닐라 향도 첨가되어 있고요. 첨가되들이 들어가서 향이나 맛을 조금 더 증진시켜주긴 하지만 그래도 옥수수 전분을 넣었을 때라 텍스처나 아니면 크림의 느낌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크림가루 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옥수수 전분 동량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림가루 넣어서 섞어주시고 박력분 섞어주시고요. 박력분까지 섞이면 약간 되직한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직한 느낌이 됐을 때 불 위에 올려놓은 우유를 볼에 조금만 부어주세요. 한 3분의 1 정도 구워주시고 우유가 너무 끓어버리면 동일합니다. 계란 노른자가 익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정도까지만 끓여주셔야 되고요. 우유까지 잘 섞어서 풀어주시고 남겨놓은 우유가 있는 냄비에다가 다시 부어줄 텐데요. 이때 채로 한번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노른자가 뭉쳐서 알갱이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잘 섞긴 했지만 노른자 분리해놓으면 분리해놓을 때 이미 위쪽에 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들이 남을 거예요. 이걸 한번 걸러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항상 무슬림 크림 만드실 때는 계란 노른자 걸러서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불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계속 휘퍼로 저어주시는 거예요. 상태가 되직해질 때까지 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슬림 크림을 제일 먼저 만드는 이유는 크림이 충분히 식어야 되기 때문에 식는 시간을 생각하셔서 준비하실 때 항상 첫 번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슬림 크림을 만드신 후에 볼은 저는 이미 따로 소독을 해왔지만 알코올 같은 걸로 볼을 한번 닦아주시고 크림을 부어주시는 게 좋고요. 상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직해진 정도 이 정도가 되면 크림이 완성됐습니다. 불에서 내리시더라도 계속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불에서 내리신 그 순간에도 바로 냄비에 들러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어주시고 볼에다가 옮겨 담아주세요. 지금 만들어진 이 상태는 저희가 시중에서 먹는 슈크림빵 안에 들어가는 그 크림입니다. 이 상태로만 드셔도 맛있긴 하지만 저희는 좀 더 맛있기 위해 좀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버터를 넣어줄 건데요. 버터를 한 번에 다 넣으시지 마시고 우선은 반 정도 지금 크림 만들어놓은 완성된 이 크림에다가 버터를 넣어서 이 열기로 버터를 녹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버터가 녹으면서 온도를 다시 한번 식혀주는 효과도 있고요. 넣어서 섞어주시고 남은 분량의 버터를 넣겠습니다.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살이 찔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나 버터가 약간 느끼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들어놓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슈크림 상태 그 상태로 쓰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른 크림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무슬림 크림으로 하겠습니다. 버터가 다 녹았고 잘 섞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죽을 크림을 더 섞어주시면 버터가 분리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적당히 섞였을 때 멈추시고 이제 이거는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재료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크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은 저는 오늘은 따로 설탕을 붓지는 않을 거고요. 과일의 단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설탕 없이 오늘은 바닐라 빈을 넣을 거예요. 바닐라 빈 요새 시중에서 되게 구하기 쉽더라고요. 마트 가서 저도 오늘은 마트에서 사가지고 왔는데요. 마트 가면 하나, 두 개씩 포장되어서 팔거든요. 네, 이거 이제 손질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채로 넣으시면 절대 바닐라 빈 없습니다. 도마 위에 올리시고 칼을 칼 끝에 바닐라 빈 끝에다가 살짝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반으로 가르시는데요. 살살 가르시고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바닐라 빈 안에 빈이 되게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를 긁어내서 쓸 건데요. 칼등을 이용하세요. 칼날을 이용하면은 껍질이 같이 너무 많이 벗겨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칼등을 이용하셔서 쭉 긁어주시고 긁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바닐라 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뭉쳐져 보이지만 이걸 휘퍼로 풀어주시면은 빈이 조금조그맣게 알갱이들이 다 분리가 되거든요. 다 긁어낸 분량의 바닐라 빈 생크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긁어서 넣어주시고요. 바닐라 빈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꼭 잘 긁어서 남은 분량까지 깨끗이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생크림 휘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빈을 넣으면은 바닐라 특유의 향 때문에 과일하고 무슬림 크림하고 어우러졌을 때 더 맛을 증진시켜줄 수 있거든요. 생크림은 최대한 단단하게 올려주시고요. 대신 분리가 나기 전까지 올려주세요. 이제 재료들은 다 완성이 됐고요. 보틀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일반 쓰는 유리보틀 준비해왔고요. 여기다가 차례대로 담으실 텐데요. 처음에 아까 잘라놓은 카스테라 빵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크림을 채울 거예요. 크림은 수저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짤주머니를 이용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고무주걱 이용해서 첫 번째 무슬림 크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 크림은 복숭아랑 같이 넣어줄 거고요. 크림이 적당량 들어가시면 복숭아를 채워주시면 돼요. 가장자리에 묻었잖아요. 묻은 것들을 조금 과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크림이 따라 내려가요. 다시 한 번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조금 더 많이 채우셔도 되고 과일보다는 크림이 좋다. 과일은 그냥 곁들이로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을 좀 더 많이 채우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eed a little sweetness in my life It's sugar,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제가 오늘은 데코를 이거 아라잔이라는 거예요. 설탕으로 만들어 놓은 구슬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새 이거는 방산시장 가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보라색으로 골라왔고요. 아이들과 조금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이거는 별 모양으로 그냥 부직포죠. 자른 거예요. 이걸 하나 이렇게 꽂아주셔도 아이들에게는 재밌는 보틀케이크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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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